정말 열기가 뜨겁습니다. 젊은 시민들조차 뜻밖의 이벤트밍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면서 환호하고 계십니다. 성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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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유토포로 라인 잡다! 서울 신장 성경길! 성영길! 성영길! 여러분! 네! 여러분! 네! 네! 서울 시장 잘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영길! 성영길! 이 나라에 새롭게 희망을 만들 사람 누굽니까? 성영길! 역시 위안한 영향을 가진 미래를 새롭게 만들 훌륭한 후보 성영길 응원합니다. 성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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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님! 올라오셨습니다! 3 3 1 2 2 lo 2 가실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누군가에게 이권을 챙길 기회를 주고 누군가에게 명예를 주고 그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모시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정치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이 맡긴 예산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이 나라의 미래를 공동체의 미래를 개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정치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종류는 마치 생쥐나라의 고향이 지배자처럼 어떻게 하면 생쥐를 안전하고 편하게 싸게 잡아먹을까를 생각하는 집단입니다 또 하나의 정치 집단은 스스로를 생쥐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생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더 행복하게 살까를 고민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민영화를 조진해왔고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뻔한 것조차도 부인하면서 상대방한테 도포시우기를 일상으로 하는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 맞습니다 여러분 1번 투표할거야 송영기 1번 1번 송영기 1번 1번 송영기 영송기 송영기 보내시고 매일매일 뵙겠습니다 2번 송영기 1번 송영기 노린